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33년 전 60민주항쟁 그 당시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조작됐다. 진실을 폭로해서 6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을 현장에서 기록으로 남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 당시 한국일보사진 기자였던 고명진 관장님과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병희 사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3년 전에 30주년 때도 제가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또 배은심 여사, 고 이소선 여사 이렇게 12분이 또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당연한 일이죠. 그분들 아마 자식들 그렇게 비명에 잃고 나서 지난 30여 년 세월 동안은 어떻게 살아보셨겠어요.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희생됐다고 해서 훈장을 수여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더 열심히 아들의 희생 이후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해 오고 싸워왔다. 이 공로를 정부가 인정한 거겠죠? 오랫동안 정말 길거리에서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애쓰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못다 하고 간 몫을 부모님들이 거리에서 또 했고 그 성과를 또 거두신 겁니다. 그걸 또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셨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33주년 기념식은 그 어느 때보다 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 여러분, 60민주항쟁 하면 떠오르는 장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 이 사진을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이가 우통을 벗고서 아마 최루탄을 쏘지마 하는 그런 몸짓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진 한번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뒤에는 시위대가 있고 두 명의 청년이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우통을 벗은 청년이 절규하는 그리고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뭔가 절규하는 몸짓을 하면서 아마도 이 사진 속에 나타나지 않은 저 앞에 있는 경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진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고명진 관장입니다. 박정철 님이 찍으셨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직접 찍으셨습니까? 저 때가 언제였고 어디였습니까? 저 사진이 이제 6월 10일 날 꼭 33년 전 오늘이죠. 오늘 국민평화대행진이 서울에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6월 26일 날 부산에서 국민평화대행진을 다시 또 하기로 돼 있던 날이었는데 그 부산은 바로 탁 치니까 허가고 죽었다는 박종철 군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민 학생들이 그곳에서 추모의 타종식을 하기로 했던 날에 이 진압경찰들이 그 모이는 장소에 가지를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장소는 바로 문현노타리에서 추모의 타종을 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모인 시위대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지랄탄이라고 했습니다. 타판도 치료탄을 쏠 때 그때 그 치료탄을 쏘지 말라고 한 학생이 뛰어나오면서 절규했던 그러한 바로 그 현장입니다. 저 사진을, 저 현장을 어떻게 포착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사진기자들은 그 순발력이 아마 사진기자들의 가장 큰 또 갖춰야 할 요소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 그렇죠. 아주 순간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저것을 저밖에 또 찍을 수가 없었던 것이 저는 처음에 찍을 때. 그 사진 한번 계속 보여주십시오. 네, 다탄두 치료탄이 그 지랄탄이라고 해서. 저도 잘 알죠. 가스를 다 뿜고 나가는 그 속에 우리 시위군중 또 학생 시민들의 모습을 좀 묘사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갔었는데 그때 바로 저 장면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러면 30주년 기념식 때도 참 많은 60민주항쟁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 또 2학년 열사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외신 기자의 사진도 추가로 공개가 됐었는데 바로 저분도 60민주항쟁 기념일마다 모든 분들 생각을 할 텐데 왜 저분은 나타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네, 많이 찾아봤습니다. 5주년 때, 10주년 때, 20주년 때, 30주년 때도 각 신문사나 방송국이 그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 주인공을 아시는 분이 있거나 또는 본인이라고 생각이 들면 SBS에 좀 제보를 해 주시면 그때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그때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어떤 사진 한 장,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는데 그때 사진 찍고 나서는 혹시 저 청년 이름이라도 원래 사진 기자들이 캡처에다가 쓰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이렇게 취재 안 해 보셨어요? 네, 취재를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때 당시에는 또 신문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진은 그때만 하더라도 뭐 계엄령이 내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열은 하지 않았지만 자체 검열이라고 해서 저 사진은 그때 쓰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저 사진은 또 못 썼습니까? 한국일보에 못 실렸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서울대학교 이동수 군이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분신을 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때 우리 김수환 주기경님, 또 한경직 목사님, 또 조계사의 총무원장님들이 대학생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 사진을 쓰면서 그때 그 학생들의 그 상황을 전달을 했었죠. 여기 사진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그 한 세기 동안의 기록을 세기의 기록을 100장의 사진으로 고른. 에듀통신의 100개 사진. 아, 나의 조국. 제가 들었습니다. 이부영 이사장님도 저 사진 나중에 출소하시고 보도되었을 때 보신 기억나시죠? 그럼요. 저 사진이 아마 6월 항쟁을 상징하는 사진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부영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 왜 육심민주항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전두환 군사정권의 폭정에 시민들이 저항하고 반발해서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왜 1980년 6월에 이런 시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어쩌다 죽었단 말입니까?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성환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응? 죽어졌답니다. 이번에 서울대생 공대하고 죽인 놈들이여. 이부영 이사장님이 감옥 안에서 그 진실을 조금 전에 영화의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1987, 1987. 그 영화가 이부영 이사장님이 감옥 안에서 그 진실을 외부로 알리게 한 교도관의 힘을 빌려서 잘 그렸습니까, 그 영화가? 뭐 영화이기 때문에 좀 극적 요소가 첨가가 되기는 했는데 거의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 사실을 그때 이부영 이사장님께서 감옥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제가 영등포 교도소 안에 특히 여자들을 가두는 여사라고 있었어요. 여사는 교도소 안에 담을 또 만들어서 가둬놓는데 어찌 됐든지 여성 죄수들을 다른 데로 다 옮겨놓고 제가 거기 들어갔을 때 저를 그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자 박종철을 고문치사했다는 대공수사단 경찰관 두 명이, 수사관 두 명이 제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관리동이었군요. 특별관리동이죠. 그래서 저하고는 좀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은 찬송가 부르고 성경을 읽고 또 한 사람은 계속 밤새도록 울고 그래요. 뭐 그거 이해를 할 만해요. 계속 다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던 사람인 벼랑간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심경이 어떻겠어요. 뭐 그런 감정이 격해지는 건 이해할 만한데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상했죠. 그런데 하루는 보안계장인 안유 씨가 저를 불러내요. 뭐 저의 뭐 좀 어려운 점이 없냐. 자기를 좀 도와달래요. 뭘 도와주냐. 아니 교도관 간부가 절대로 도움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갇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독재 타도 전두환 물러가라는 소리를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감옥 안에서도 일종의 시위를 하는군요. 감옥 창문은 막 차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선배고 그러시니까 그 사람들 좀 말려달라고. 저희들도 참 힘들다고. 저는 그 사람을 그 안유 계장을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서울시 속 70년대부터 알던 사람이어서. 이 사람 참 심성도 착하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니까 좀 힘든 거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래서 그 당시 그쪽에 그 당시 거기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갇혀 있었는데. 그 사람들 학생 지도자들 제가 만났죠. 소리 좀 덜 질러라.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선배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너희들 건강도 있고 하니까 밥도 먹고 그리고 소리 질르는 것도 덜 질러. 너희들 바라는 걸 내있으면 또 전해줄게. 책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 책은 너희들한테 넣는 거 될 수 있으면 제약을 하지 않고 너희들 태를 하니까 좀 소리 좀 질러지 말고 있어라. 그렇게 그 안유 보안계장이 힘들어하는 걸 지금 학생들을 설득해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저를 안유계장이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형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그 사람들이 저 형이다. 오랫동안 나이도 제가 좀 위구하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사람을 고문을 잘못해서 죽였고 그러면 그래도 고문을 잘 못해서 이 국가에서 제일 신뢰받는 아주 중요한 수사정보기관인데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그래야지 이걸 또 조작하고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고문을 직접 저지른 사람들은 구속 안 시키고 이 사람들만 구속시켜서 그 사람들이 저렇게 못 견뎌 하는 거라고 형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고 이러더라고. 그 순간 제가 아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기자도 하셨으니까 이게 정말 이게 그냥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구나라고 직관도는 듣죠군요. 그렇죠. 완계장 그랬어요. 자네 이거 나한테 얘기했다는 거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내 만난 기록, 면담한 기록 다 없애버려라. 깜짝 놀라서 그러는데 금방 알아들었죠, 그 사람은. 이미 뭐 엎지러진 물이죠,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그 구속되지 않은 다른 범인들, 인적사항 이런 걸 전부 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걸 받아 적을 수는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서 사방에 들어가서 이 사람하고는 잘 모르는 다른 교도관, 우리가 잘 아는 한재동이라는 교도관을 불러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내가 너무나 목숨을 걸어야 될 일로 보이는데 할래. 그러니까 형 이거 해야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교도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 거군요. 그 사람도 오래전부터 아는 거군요. 두 사람이 서로 알 필요는 없고 내가 추가적인 사실을 안유보안계장으로부터 얻고 또 면회 담당하는 접견 담당 교도관들 중에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범인들이 가족들과 면회할 때 자기들 억울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추가로 다 후속 취재를 해서 한재동 교도관을 통해서 밖에서 활동하고 있던 제 친구, 김정남입니다. 교육문화 수석도 했었죠, 김영삼 정부 때. 대한민국 동기고 또 민주화운동에서 뒤에서 많은 일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제단에게. 정의위원 사제단, 김승문 신부님. 함세용 신부님. 함세용 신부님하고. 그래서 이 한재동 교도관이 자기하고 잘 아는 전직 교도관인 전병령 씨를 찾아야 되는데 전병령 씨가 김정남 씨하고도 연락이 되니까. 김정남, 전병령이 나를 숨겨줬다는 것 때문에 그때 다 수배 중이에요. 수배 중인 사람들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서. 내가 전한 편지를 쇠꼭지를 주머니에 넣고 찾으러 다니다 전병령 씨를 만나서 용쾌 전달했는데 그 다음 날 체포됐어요, 전병령 씨가. 전병령 씨가 김정남 씨에게 전달하고 바로 다음 날 체포됐어요. 만약에 그 전날 체포됐다고 한다면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군요. 나하고 한재동 이런 사람들도 가서 거의 다 비슷하게 당했겠지. 그런 일들이 하여튼 천우신조처럼 해서 김정남에게 전달되고 김정남 씨가 또 정리를 잘해서 함세훈 신부 그리고 김수환 취기관까지 같이 검토를 하시고 해서 김승훈 신부가 5.18 7주년 명동성당에서 미사 때 그걸 폭로한 거죠. 그게 아마 결정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킨 사안이었을 겁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이 사건만으로도 국민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알고 봤던 이 사건도 조작을 했다. 정작 고문한 경찰관은 따로 있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고문에는 가담을 했는데 주범들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냥 물에다 쳐놓고 누르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박처원 대공수사단장이 아끼는 사람들이었는지 하여튼 그 사람들은 빼놨어요.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걸 다 지고 가느냐. 특히 그 조안경 경위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이런 얘기로 박처원 처장하고 와서 대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직업이 이래서 이런 욕도 먹고 감옥에도 들어오지만 내 아이들이 저 사람은 그전에 서울대 학생들을 고문해서 죽인 경관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거 주범이다. 이런 누명을 뒤집어쓰고 살 텐데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그런 꼴을 넘겨줄 수가 없다. 그런 누명을. 그때 박처원 씨가 그 두 사람한테 1억 원짜리 통장을 내밀면서 너희들 곧 빨리 꺼내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옥뒷바라지 다 하고 영치금 다 넣고 빨리 꺼내줄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합의한 대로 해. 그때 내 자식들에게는 그 누명을 넘겨줄 수 없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된 거예요. 또 그런 비화가 있었군요. 그 밀고 댕기는 게 굉장했어요. 보안계장이 모든 정치범들의 특별한 면담에는 입회를 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입회에서는 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박처원 등 이런 사람들이 와서 대공수사단에서 와서 면회를 할 때는 적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적지 못하게 한 걸 그 사람도 기억을 해서 나한테 전달을 하면 나는 또 내 기억을 통해서 그걸 또 편지를 쓸래니까 이름의 몇 자, 한 두세 자가 발음상에 반금곤인데 범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반금곤으로 받아 적은 거예요. 이런 몇 자 오류가 있었어요. 이 광쟁이 승리로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당시에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뭐 바닥에도 물바다였었고 박종철 군은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상체나 머리카락이 다 젖어 있었고요. 내용을 쭉 제가 보니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소울대학교 합격을 해서 다니던 그 학생이 갑자기 변고를 당했다 그러면 부모들이 제일 먼저 우선 마지막 모습이라도 아들 모습을 봐야겠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부모들이 어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날 밤으로 서둘러서 화장을 해서 그 이고를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금은 더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명룡 관장님,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 뭐 한두 장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정말 엄청 많이 찍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또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나는 사진은 역시 이제 우리 로이타통신에 있는 정태원 선배님이 찍으신 이한열에 피 흘리며 쓰러지는 사진. 3년 전에 공개됐다. 그렇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결국은 포토저널링, 보도사진의 가치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러니까 4.19 혁명 때 김주열 군이 최유탄이 박힌. 마산 앞바다에서. 마산 앞바다에서 그 사진이 4.19를 촉발했듯이 이번 6월 항쟁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현장을 또 우리 이한열 군이 피 흘리며 쓰러지는 그 사진으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당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는데. 이한열 열사에 영령사진을 들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론 통제를 할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사진에 대한 통제였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진은 보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한열 군의 그 산장의 사진. 또 이한열 군이 노재를 지냈던 서울시청 앞에 그 많은 군중들의 사진들이 결국은 우리 화이트 칼라를 움직이게 했고. 그래서 학생과 더불어서 즉말 아니냐말로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시 시위대가 경찰관들에게 꽃을 전달해 주고 그 방패에 꽃을 꽂아주는 이 사진도 대한민국 6월 항쟁이 얼마나 평화로운 시위였는가를 전 세계에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진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진은 바로 이제 명동에서 계속 집회가 있을 때 민가엽 어머님들이 그 전경들, 똑같은 아들들이죠. 학생도 그렇고 전경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전경들에게 꽃을 달아주면서 그 마음을 전달을 할 때 우리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정말 마음 뿌듯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무료로 나눠주는 곳도 있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저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다양한 서로 간의 생각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기자로서 6월 민주항쟁 역사의 현장을 누볐던 기억이 새로 오실 텐데 말이죠. 앞으로 어떤 일을 계속해 나가고 싶으세요? 지금은 이제 0월에서 0월에서도 이제 지금 6월 항쟁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그래서 이 6월 항쟁의 가치를 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또 다름에 대한 것들을 또 다름의 문화를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니까 오늘 두 분이 다 제 기자 선배님들이시네요, 정말 대선배님이시고 이번에 또 자유언론연대라고 하는 것도 아마 언론자유 또 예전에 동화특위 이 투쟁의 역사를 이어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기자가 왜 의미 있는 직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비용 이사장님께서는 60민주항쟁 33주년 맞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그때 당시는 60민주항쟁이 6.29 선언으로 어떻게 보면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뒤에 이제 정치 세력이 분열되는 바람에 정권교체는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정권교체는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진행된 모든 에너지는 6월 민주항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권교체가 결국 두 차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여권으로도 그 당시 민주정의당의 후회들에게도 또 정권이 두 차례 돌아갔죠. 그리고 다시 이제 정권이 또 바뀌고 그랬는데 2016년, 17년에 있었던 촛불시민항쟁, 그거는 우리 민주항쟁이 87년 6월 민주항쟁이나 멀리는 4.19 학생혁명으로부터 이어진 우리 민주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누가 승자가 돼도 오만해지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든지 용납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이번 2020년에 또 보여줬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민주혁명이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상당 정도로 평평하게 다져놓았다. 지금부터 좀 잘하면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온전하게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영 이사장님, 고명진 관장님과 함께 33년 전 60민주항쟁의 역사, 비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